공정력과 구속력권적 효력 공정력과 구속력권적 효력인데요 지금 이 파트는 왜 나왔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총론을 배우고 있고 우리 지금 총론 배우고 있죠 총론 내에서 지금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작용법 그 중에서도 개별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이전까지 행정행위의 성질로서 기속행위, 재량행위도 배웠고 또는 행정행위의 종류로서 허가, 특허, 인가, 예의적 승인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행정행위의 효력 이 파트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총론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 그 중에서도 개별 구체적인 행정행위 그 중에서도 행정행위의 효력 파트로 넘어가서 효력도 나중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 또는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배우는 겁니다 특히 이때의 공정력이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공정력은요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간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마치 공정, 바를정자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바를정자 바르게 일반 공중에게 인정되는 효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속요건적 효력이라는 말은 공정력과 거의 동치 개념인데요 최근에는 구별하고 있긴 합니다 구속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의 일정한 행위의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형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구속요건 이거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계되어 있다 행정행위가 당연 무의가 아닌 한 이 말은 취소 사유일 때죠 취소 사유일 때 권한 있는 기간 세기관입니다 세기관은 첫 번째는 처분청 두 번째는 행정시판위원회 세 번째는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입니다 세 법원은요 행정행위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정력도 같이 소멸하겠죠 취소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들에게 유효한 이게 중요해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을 구분할 때 구속요건적 효력은 제3의 국가기관 즉 타국가기관 여기서 제3은 당의 행정행위를 발령한 국가기관 이외에 제3의 국가기관 타국가기관들에게 그런 행정행위의 존재의 내용을 판단의 기초 또는 구속요건으로 삼아야 될 효력이다 즉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효력이에요 자 그 정도 한 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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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